1098님, 남자친구 차 안에 있는데 방구가 마려워요. 끼세요! 저 남자친구 끝번호 1098이에요. 끼세요, 1098! 빵빵빵 끼세요! 당신의 방구를 뱉어버리세요!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우리가 소리칠 때 빵 끼라는 거야. 빵빵빵빵! 차에 부장님이랑 있는데 방구가 터질 것 같아요. 버스에서 방구 마련인데 참고 있어요. 자, 다들 끼세요! 끼세요! 지금 빵빵빵빵 끼세요! 전국에 지금 방구매들 입장 곤란한 분들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분 지금 끼세요! 빵빵빵빵빵빵빵빵 끼세요! 끼세요!